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변영환입니다. 이번 제25차 핀테크 데모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투자와 팔로우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웰시콘은 건강과 금융정보를 융합해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웰시콘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각인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콜드스토리지 빙고를 제공하고 있는 스페이스포트의 김찬우 대표입니다. 제25차 핀테크 데모데이에 여러 훌륭한 대표님들과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여러 심사님들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 서비스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에서 공급망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투비의 대표 박상순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다양한 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아이디어들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총매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그 혁신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링크와 중계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 투링크 강정민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링크를 잘 차단해서 깨끗한 인터넷 환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케이크랩스의 오주연입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 그리고 중고 제품 BNPL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할 수 있도록 도움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